요구사는 단어라고요 단어부터 체크하고 넘어가실게요. 네스파이트가 뭐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지? 네스파이트는 뜻이 뭐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는요. 전치사야? 접속사야? 접속사?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야? 뭐뭐임에도 불구하고 전치사입니다. 그지? 뒤에 전치사니까 명사 덩어리가 와야 돼. 그지? 명사가 와야 돼요. 어번덴트는요. 원래 형용사야. 그지? 형용사라서 뜻이 풍부한 이란 뜻이 있는데 이거 풍부하다는 거 뭐야? 많다는 거야. 많은 이란 뜻도 있어. 체크해놔. warning. 명사적. 뭐야? 정보. major. 측정하다. 측정하다라는 뜻도 있고 얘가 가끔씩 평가하다라고 해석이 되기도 합니다. 평가하다. 측정하다. 평가하다. most of은 뭐야? 대부분. meaning seeking. meaning은 뭐야? 의미를 seeking. 추구하는. 의미를 추구하는 이란 뜻이야. 형용사로 쓰였어요. 아, 여기 앞에다 쓸게. 헷갈리니까. 형용사는 영어로 뭐야? objective. 줄여서. objective인데 줄여서 A 요렇게 표시할게. 그러면 creature란 뜻이 뭐야? 호선아. 야, 니네 이거는 우선고. 니네 이거 했잖아. 기말고사 때. creative. creation. creature. 창조물. 이제 생명체. 혹은 창조물. 피조물. 혹은 생명체라는 뜻도 있어. constantly. 계속해서. li가 붙었으니까 부사자. 부사는 adia. adverb. 계속해서. 라는 뜻이야. 끊임없이. 계속해서. interpersonal. 야, 사람. 사람이잖아. person. interpersonal. interpersonal는 뭐야? interpersonal 뜻이 뭐야? 주연아. 어? 사장사. 어? 어? 그래. 대인관계의. AL로 끝나는 게요. 얘들아. 명사야. 사람과의 관계. 대인관계의. 이런 뜻이잖아. 단어. 안 적은 사람 다 적어놔. 이 단어는요. 고등학교 1학년 여러분들 모의고사 문제에서 자주 출제되는 단어들입니다. 다 적었어? 규빈이? 그 다음에 밑으로 내릴게요. 어이구 맞네. compari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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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mparison의 뜻이 뭐야? 비교. 그지? 어디갔나? 어? 비교. 얘는? 명사야. 이거의 동사형이 뭐야? compare. 그지? 비교하다. evaluate. 동사자 뭐야? 평가하다. evaluate. 평가하다. standing은요. 여기서 명사로 쓰이면 지휘라는 뜻이야. 뭐 사회적 지휘할 때 지휘. 서있다라는 뜻이야. 사회적이 어느 위치에 서있다. 지휘. enhance. 동사적 강화하다. self-wistom은 뜻이 뭐야? 명사로 자아. 좋은 감. self-wistom. educate는 뜻이 뭐야? 소아고. 규빈아. educate. 적절한. 근데 in-educate는 뭐야? 부적절한. 부적절한이란 뜻인데. 그죠? psychology. 명사적 뭐야? 심리학적. 이 단어는 이내 처음 들어봤을 겁니다. 이 단어 뭐야? 아위. malignant. 악이 있는. 악의가 있는. 형용사야. 못된 마음을 갖고 있는. 이런 뜻이야. envy는 뭐야? 동사도 되고 명사도 되봐. 질투하다. 얘가 동사로 쓰이면 질투하다. 그지? 명사로 쓰이면 뜻이 뭐야? 질투. desire. 명사죠? 욕망. misfortune. 뜻이 뭐야? 불운의. 불운. 이거 형용사야? 명사야? misfortune. misfortune 뭐야? 불운. 명사잖아요. risk는 여기서 동사로 쓰여. 위험을 감수하다. risk가 이제 동사로 쓰이면 위험을 감수하다라는 뜻이 있고 명사로 쓰이면 위험. 야. 영어에서요. 얘들아. deserve가 뜻이 뭐야? you deserve to take a rest. 너는 쉴 가치가 있어. deserve. 뭐뭐의 가치가 있다. 공사로 쓰이면. 그럼 deserving은 뭐야? 가치가 있는 이겠지. undeserving. 가치가 없는 이라는 뜻이야. 형용사야. undeserving. beneficence. 명사죠. 뭐야? 2.2. 그 다음에 이거는 하나의 수거입니다. 관용적인 표현이 돼. venice, wants, notice는 뭐야? 이거 별표 해놔. 뭐야? venice, wants. venice는 밑바닥이야. notice는 주목, 주의잖아. 뭐야? 주목을. 뭐야? 밑바닥. 뭐야? 무슨 말이야? 이거. 관용적인 표현이야. 어떻게 해석해야 돼? 뭘까요? 밑바닥의 얘기. 무시하다야. 한마디로. 관심을 두지 않다. 근데 개무시하다야. 한국말로 해석하면. 그러니까. 어? 모르는 사람. 어. 여기까지 이어진 거야. 누군가를 그냥 무시하다라는 뜻이야. 한마디로 이제. venice가 아래 밑바닥이라는 뜻이고 notice는 주목인데 주목을 받기에 그 사람은 너는 윗바닥에 있었지? 그냥 무시하다라는 뜻이야. 그 다음에 아까 멜리규눈트가 뭐야? 아기가 있는 이란 뜻이었잖아. 이거 지워도 돼? 다 썼어? 그러면 그거의 반이옵니다. 베나닌. 무슨 말이야? 얘가요. 형용사로서 뜻이 양성의란 뜻인데 또 다른 말로 온화한 이란 뜻이 있어. 부드러운 온화한. 롱잉은 뭐야? 여기서 명사인데 열망입니다. 열망. 야. 프로듀스는 제작하다야. 근데 영어 단어 앞에 RE. RE가 붙어있으면 뭐야? 다시 만들다라는 개념이 있지. 이거 뭐야? 재생산하다. 아니. 어컴플리시 몬트. 선생님이 영어 끝이 에미엔트로 끝나면 명사라고 했죠. 어컴플리시가 뜻이 뭐야? 현서야. 어컴플리시. 성취하다. 그러면은 어컴플리시 몬트는 뭐겠어? 어떤 성취 혹은 업적. 설üm스텐스. 얘도 많이 나오죠? 설üm스텐스 뭐야? 시추에이션은 똑같습니다. 상황. 설üm스텐스. 얘도 많이 나오죠? 설üm스텐스 뭐야? 시추에이션은 똑같습니다. 상황. 인스파이어. 동사. 영감을 주다. 아이고. 진짜 너무 쉽다. 모티베이트가 뜻이 뭐야? 동기를 부여하다. 아는 단어는 적지마. 인스파이어. 아까 데스파이어. 똑같습니다. 인스파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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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 전치사야. 리센트가 뜻이 뭐야? 최근의. 형용사죠? 아니 단어 자체가 그렇게 막 어렵지 않잖아. 그냥 단어가 길어서 그렇지. 근데 얘를 처음 봤을 거야. 베네스. 뭐야? 베네스. 원즈. 러트. 엑스. 그죠? 그러면 본문으로 넘어갑니다. 여기서 약간 좀 어렵거나 잘 안쓰인 단어는 밑에 이렇게 추가 구현 설명이 돼있어요. 백파이어드 역효과를 내다. 야. 파이어가 뭐야? 불. 불을 끌 때 불길이 어떻게 번져? 앞으로 번져? 뒤로 번져? 불을 위로 번져요. 어? 불을 뒤로 번져? 위로 번져요. 아니 그러니까 불을. 진짜요? 아니 근데 불을 끌 때 물을 어디로 해야 되냐고. 뒤로 해야 돼. 앞으로 해야 돼. 호수를 생각해봐. 앞으로 뿜잖아. 알았어요? 그래서 백파이어드 역효과를 내다. 그 다음에 이 단어 밑줄자. 이거 먹는 그 빵 이름 스콘 아닙니다. 스콘은요. 경멸이란 뜻이야. 이해 됐어? 그래서 내가 누군가한테 시켰는데 이거 빵이라고 해석하더라고. 아닙니다. 스콘은 경멸이야. 밑에 모르는 단어 나와 있어. 그 다음에 위에 거 해석합시다. 좀 길어요. 엇법 문제야. 사실은 모의고사에서 엇법 문제는 디테일하게 막 이렇게 해석할 시간이 없어. 일단 우리는 문법만 따지는데 우리는 지금 배우는 공부하는 입장이니까. 선생님이 같이 해석합니다. 집중에 해석축제 해봤어? 문제는 풀어왔니? 1번에 그러면 정답. 29번에 정답부터 깔게요. 몇 번입니까? 몇 번으로 해서 박관이요? 2번에. 3번? 진혁이 너네. 어? 4번입니다. 빙고. 4번입니다. 4번 잘 모르겠구나. 선생님 알려주세요. 야 2번이나 5번 문제는요. 어이가 없는 거야. 일단 정답은 4번이야. 정답부터 깝니다. 어이가 없어요? 왜 정답이 4번인지 내가 설명할게. 일단 먼저. comparing. 선생님이 문장이 길어. 그럼 뭐부터 찾으라고 했어? 좋아. 봐봐. who's가 나왔잖아. 여기서 who's는 당연히 뭐겠어? 관계대명사. 관계대명사가 있는 문제를 관계사절이라고 하죠. 관계대명사가 있는 문장을 관계사절이야. doing worse than we are. 여기까지가 관계사절이야. 그러면 여기서 who's you doing worse than we are. 우리보다 더 못하는 사람. 여기서요. 관계사절이 앞에 있는 선행사의 명사 써먹는 꿈이죠. 그치? comparing은 뭐야? 비교하는 것이야. 우리 자신을 우리보다 못한 사람과 비교하는 것을. 그럼 여기서요. comparing이 뭘로 쓰였어? 동사가 주어로 올 때는 어떤 형태야? 평소야. 동사가 주어로 올 때는 영어에서 두 가지 형태밖에 없다고 그랬잖아. 뭐야? 뭐야 최규빈. 동명사랑 투구정사. 아니 그럼 얘는 동사 플러스 ing니까 뭘로 쓰였어? 김진영. 동명사야. 동명사가 주어로 쓰이면은 동사는 항상 무슨 취급? 3인칭 단수 취급. 그럼 리스크야 리스크스야. 리스크스. 근데 동사 원형 형태가 왔잖아. 그치? 다시요. 우리보다 못한 누군가와 우리 자신을 비교하는 것은 리스크스. 어떤 위험 부담을 불러일으킵니다. 경멸이란 위험 부담을 불러일으킵니다. 경멸에 대한 감정에 대한 부연 설명이 나왔어. 경멸이란 감정은 뭐? The feeling that others are something undeserving of our benefits. 무슨 말이야? 그 감정. 야 또 부연 설명이 되고 관계사설 나왔잖아. 체크해놔. That others.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다른 사람들은 물건 취급하는 거야. Others are something. 다른 사람들은 뭐라고? undeserving. 뭐야. 가치가 없는. 우리의 호의죠. 얘는 여기서 이점도 되지만 호의라고 해석하는 게 낫겠다. 호의. 베푸는 마음이지. Beneficit 적어난 호의야. 우리의 호의에 대해서 가치가 없는 그 무엇이라고 생각하는 마음이 경멸이라는 거야. 여기서 부연 설명이 나왔잖아. She is managed to my notice. 그녀는 나의 주목을 받을 만한 가치가 없어라고 생각하는. 그치? 이해됐어요? 그게 경멸이란 감정을 불러일으킵니다. 뭐가? 우리가 우리보다 못한 어떤 사람과 우리 자신을 비교할 때. 이해됐죠? 그래서 일단 5번 문제는 정답이 4번이야. 동명사가 주어로 올 때는 동사의 수는 3인칭 단수 취급을 하라고 했어. 이거 맞은 사람. 잘했어요. 그러면 다시 처음부터 빨라합니다. 어렵지 않아. 내 스파이터가 뜻이 뭐야. 박하니요. 집중. 야, 니네 봐봐. 길어. 선생님 여기 주어랑 동사 있잖아요. 얘들아. 이따 콤마가 있잖아. 그리고 얘는요. 아이고, 미안. 여기서요. 됐은요. 체크해놔. 관계사절이야. 관계사절. 저거 나. 앞에 있는 원인. 원인 뜻이 뭐야? 경고죠. 이 경고라는 명사, 선행사의 명사로 꾸며주는 관계사절이야. 어번던트는 여기서 어떻게 해석해야 돼? 풍부한 경고일까? 많은 경고일까? 많은 경고겠지. 많은 경고들에도 불구하고 어떤 경고들? that we shouldn't measure ourselves against others. 어떻게 해석해야 돼? 우리는 shouldn't measure. 여기서 measure는 뭐야? 평가하다. 에발리에이터랑 똑같아. 평가해서는 안 된다. 누구를? 우리 자신을. 그치? Against others. 다른 사람들과 견주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평가해서 안 된다는 많은 경고들에도 불구하고 라는 뜻이야. 그치? Most of us. 우리들 중 대부분의 still do. 여전히 그것을 하고 있다. 집중해. 여기서 do는 뭐야? 하고 있다는 거. 여기서 do가 가르치는 게 뭐야? 얘들아? 비교하는 거. 그치? 우리 자신을 평가하는 거야. 그치? 우리 자신을 계속해서 평가하는 거야. 그래서 major겠죠? major ourselves against others가 얘기지. 두 개지. 야, 나도 니가 나왔어. 나도 니의 버들수 네가 뭐야? 박한이 형? 네, 그럼 알아. 야, 그럼 봐봐. 나도 니. meaning thinking의 뜻이 뭐였어요? 우리 친구 아까. meaning seeking. 찾는. 그치? 우리는 봐봐. 니네. 나도 니가 나오면 잘 봐. 괄호에 나. 우리는. 나도 니, meaning seeking, creature. but also인데. 올소에서 지금. 올소는 생략 가능하다고 했어. 우리는 의미를 추구하는 생명체일 뿐만 아니라. 그치? 여기 지금 비동사 아가 있습니다. 법. 우리 다시요. 우리는 의미를 추구하는 생명체뿐만 아니라. 법. 소셜 원스. 아니, 부정대명사죠. 여기서 원지가 가르치는 게 누구야? 앞에 있는 명사를 받은 거잖아. 원지가 가르치는 게 누굽니까? 얘죠. 얘야, 얘. 생명체야, 얘. 그러니까 우리는 의미를 추구하는 생명체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동물. 사회적인 생명체이기도. as well. 사회적인 생명체이기도 하다야. constant. 계속해서. 근데 이게. 나는요. 사실 이게 어떤 문제로서 나올 확률이 높아. 고단 기약냐나. 여기서 메이킹을요. 분사 부분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 콤마가 있어서. 아닙니다. 얘야, 얘. 얘가 비동사. 아잖아요. 이어진 거야. 그리고 계속해서 we are making. 우리는 만들어냅니다. 무엇을. interpersonal comparison. 사람들과. 다른 사람들과의 뭐를. 비교를. 뭐하기 위해서. to evaluate ourselves. 우리 자신을 평가하기 위해서. 이해 됐어요? 여기서 메이킹은요. 얘들아, 분사 부분 아니야. 콤마가 있다고 무조건 분사 부분이 아니야. 봐봐. 여기서 메이킹은요. 얘 있지. 비동사 아와 연결된 거야. 그리고 왜? 여기서 영어 문장에서 콤마가요. 접속사 역할을 하기도 해. 이어지는 거야. 그래서 이거 end 대신에 쓰인 거야. 이게 눈에 보여야 돼. 그리고 우리 자신은 계속해서 타인들과 비교해. 뭐하기 위해서. to evaluate ourselves. 즉, 우리 자신을 평가하기 위해서. 그리고 콤마. 똑같은 투부정사 형태인데 여긴 뭐가 생략이 됐어? 투부정사의 to가 생략이 된 거야. to improve our standing. 우리의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증진시키기 위해서. 그리고 enhance our self-esteem. 우리의 자존감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타인들과 우리 자신을 비교한다. 이거야. 이게 핵심 문장이네. 규제잖아. 인간은 결국 계속해서 타인과 자신을 비교한다. 이거야. 이해 됐어? 그 다음 but. 역점이 나왔죠. 그래서 but이 나면 잘 보러 가겠어. 하지만 the problem with social comparison. 하지만 사회적인 비교의 문제점은 이란 뜻이야. 그지? 이게 문장이 길었는데 얘가 실질적인 주어야. 이렇게 봐봐. 해나. 얘는요. 전치적이야. 그리고 얘가 동사잖아. 체크하고 있어? 봐봐. 하지만 사회적 비교의 문제점은 is, 뭐뭐입니다. 사회적 비교의 문제점은 뭐래? that. that절이 나왔네요. 그럼 여기서 that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뭐야? 사회적 문제점의 결국 이 that 이하의 문장이야. 그러면 주어와 같은 게 목적어야 주격 보호야. 얘들아. 주어와 같은 게 목적어야 주격 보호야. 진혁아. 주어와 같은 게 목적어야 주격 보호야. 주구. 그럼 얘는 주격 보호야. 야. 백파이어스가 뜻이 뭐야? 해소야? 백파이어스. 그럼 해소해봐. 사회적 비교의 하지만 사회적 비교의 문제는 is more matter that it often backfires. 뭐야? 자주 역효과를 낸다. 이거야. 이해 됐어? when comparing our selves to some of who's doing better than we are. 야. 얘가 comparing이 뭡니까? 여기서 얘가 분사 부문이잖아. 저거 나. 지금 접속사가 생략되었지 않은 분사 부문이야. 우리가 우리 자신을 출서만. 와. 관계사절. 우리보다 더 나은 사람들과 비교할 때. 다시. 우리가 우리 자신이 우리보다 더 나은 사람들과 비교할 때. 우리는 자주 느낍니다. 우리는 자주 느낍니다. but inadequate가 뭐야? 부적절한 느낌. 어떤 부적절한 느낌. 그지? 뭔가 못난 느낌이라는 뜻이야. 못난 느낌을 자주 느낍니다. for not doing as well. 잘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그지? 그래서 여기서 가끔씩 for가요. 전시사 for가. 무엇 무엇에. 아. 여기서는. 이렇게 대해석. 이렇게 해석이 될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잘하고 있지 못하는 것 때문에. 못해서. 우리는 남들과. 우리보다 더 잘한 사람. 뛰어난 사람들과 비교할 때. 우리 자신이 부적절하다는 것을 자주 느낍니다. 종종 느낍니다. 라는 뜻이야. this sometimes leads. 아. 중요하죠. 맨날 독해에서 나오는 표현. read to가 뜻이 뭐야? 얘들아. read to가 뜻이 뭐야? 여기 read. 여기 to는요. 얘들아. 전치사 to야. 그래서 이렇게 명사 옵니다. read to가 뜻이 뭐야? 어떤 어떤 결과를 이끌다야. 어떤 어떤 결과를 이끌다. 그럼 뭐야? 이것은 대트로 read to. 어떤 결과를 이끌다. 여기서 what은요. 뭡니까? 전치사 뒤에 오는 what은 뭐겠어요? 관계대명사입니다. 관계대명사의 what이라서 뭐뭐 하는 것으로 해석이 돼. 이것은 어떤 결과를 읽어요? what psychologists call many... 뭐야? malignant envy. 심리학자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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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라고 부르는? 뭐라고 부르는? 악이 있는 질투. 악이 있는 질투라고 부르는 근데 여기서요. 봐봐. 주어동사 목적어다. 선생님. 관계대명사 왔으면 뒤에 완전절이 오는 게 아니라 불완전절이 와야 되는데 왜 주어동사 목적어가 있죠? 빠졌잖아. 얘가 여기서 목적으로 쓰인 거야. 심리학자들은 부릅니다. 악의적인 질투라고. 무엇을 무엇을 악의적인 질투라고 부르는 게 빠져있어요. 지금 여기서는요. 얘는 엄밀히 말하면 목적어가 아니라 목적격 보호가 체크해놔. 지금 목적어가 빠져있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관계대명사 왔이요. 목적어 역할을 하는 관계대명사입니다. 고등학교 2학년이라서 사실 좀 디테일이 있네. 그치? 다시. 이것은 된 대로 심리학자들이 악의적 질투라고 부르는 것에 어떤 그런 결과를 이끌어냅니다. 본격이죠. 어떤 결과? desire. 욕망이야. 어떤 욕망? 밑으로 내릴게. 어떤 욕망? For someone to meet with a misfortune. 밑으로 만나다. 어떤 욕망? 현서야. 여기서 For someone은 뭐야? 의미상의 주어져. 어떤 사람이 뭘 만나기를 불행을 만나기를 바라는 욕망. 이해됐어? 여기서 밑으로 충족하다라고 해석하는 거 아니야. 의처야 체크하고 있니? 그치? 누군가가 어떤 사람이 불행을 만나기로 만나기로 바라는 소망. 희망이 결국 욕망이 뭐야? malignancy envy. 악의적인 질투라는 거야. 그치? 밑. 괄호에서 부연성 명이 굉장히 친절하게 나갔어. I wish she didn't have what she has. 나는 희망해. 바래. she didn't have 그녀가 가지지 않기를. what she has. 그녀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을 갖고 있지 않기를 나는 희망한다. 이 거야. 못된 거지. 그치? 그래서 악의적인 질투야. 또한 아까 얘기했죠? comparing ourselves with someone who is doing worse than we are. 또한 우리 자신을 우리보다 못한 누군가와 비교하는 것은 얘가 동사가요. 주어로 쓰일 때 동사 플러스 I에지 동명사와 투부정사의 명사적 문분밖에 주어로 쓰이지 않는다고 그랬어. 동명사가 죽으러 올 때는 삼인칭 단수 취급이라고 그랬죠? 리스크스 그치? 그니까 우리보다 못한 누군가와 우리 자신을 비교하는 것은 경멸이란 어떤 위험의 어떤 그치? 그런 것을 불러일으킨다 라는 뜻이야. 경멸의 느낌이 뭐야? The feeling that others are something 사람을 물건 취급하고 다른 사람들은 어떤 물건이래 someone이 아니라 something이잖아. 다른 사람들은 어떤 물건이래 어떤 물건 undeserving of our benefits 우리의 호의에 가치가 없는 물건이라고 여기는 감정이 결국 경멸이란 말이야. 그래서 뒤에 경멸도 부연 설명이 나왔어요. She's benefit of my notice 그녀는 내 관심 밖에 있어. 내 주목을 받을 필요가 없어. then again 그리고 다시 comparing our selves 지금 우리보다 잘난 사람을 비교하는 얘와 우리보다 못한 사람을 비교하는 얘가 나왔어요. 그치? 그럼 봐봐. comparing our selves to others 다른 사람들과 우리 자신을 비교하는 것은 얘가 주어내요. 그치? 전체 사고 can 부사 lead to 어떤 결과를 이끌 수 있습니까? 베네린 envy 뭐야? 온화한 결과 온화한 결과가 아니라 저거 나 질투입니다. 온화한 질투라는 결과를 이끌 수 있습니다. 그 질투의 감정은 뭐야? the longing 열망이래요. to reproduce summoners accomplishments 누군가의 업적을 다시 만들어내고자 하는 욕망이래. 이번엔요. 봐봐. 얘가 핵심 단어야. 업적이죠. 누군가가 성취한 무언가의 업적을 내가 다시 만들어내고자 하는 욕망이야. 그치? 뭐뭐하는 그지? 욕망 앞에 있는 롱이 열망 욕망 투구정서가 앞에 명사가 있어요. 그러면 그 투구정서가 앞에 있는 명사를 수직하면 형사 중법이야. 뭐 없이 without wishing 대 희망 하는 거 없이 뭐라고 1의 뜻이 뭐야? 1은 영어로 sick이랑 똑같아. 뜻이 뭐야 형사야? 아픔. 그가 아프기를 그들이 아프기를 바라지 않는 그런 마음으로 누군가가 이룬 업적을 다시 만들어내고 싶어 하는 욕망이 마음의 그런 욕구가 온화한 질투라는 거야. 온화한 질투는 어떻게 보면 선의의 경쟁이 될 수 있습니다. I wish I had what she has. 나는 가지고 싶어. 그녀가 갖고 있는 것을 나도 가지고 싶어 라는 뜻이야. 위치 콤마 가 있어요. 여기서 위치는 뭐야? 개수종법의 관계대명사 인데 개수종법의 관계대명사 는 접속사 플러스 대명사로 전환이 가능하다고 그랬어. and 이수로 바꿀 수 있죠. 그리고 그것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치? 얘도 선생님이 학교 선생님이 이런 걸 못 보 어떤 문제를 내겠어. 계속 보여주고 있는 거야. 무엇을 in some circumstance 어떠한 상황들 어떤 상황들 to inspire and motivate us 우리에게 영감을 주고 우리를 부여 동기 우리에게 영감을 주고 우리에게 동기를 부여해주는 뭐하도록 to increase our efforts 우리 in spite of a recent failure 야 무슨 말이야 최근에 실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노력들을 향상시키기 위해 우리에게 동기를 부여해주고 우리를 우리에게 영감을 주는 그러한 상황들이 보여지고 있는 거야 그게 온화한 질투에 긍정적인 효과란 말이지 봐봐 악의적인 질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좀 뭐가 있었어? 뭐 그 다음에 또 경멸 우리보다 못한 사람과 우리를 비교할 때 이해됐어요? 그래서 이거 내용은 핵심 파악 그리고 정답 몇 번 어떤 문제? 리스크스 4번입니다 그 다음에 단어할게요 참아 exactly가 뜻이 뭐야? 정확하게 틀림없는 저거 나 정확하게 exactly 부자야 정확하게 involve가 뜻이 뭐죠? 포함하다 according to 뜻이 뭐야 혹이나 무언것에 따르면 primarily 주로 부자야 주로 paradi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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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ncounter 뜻이 뭐야? 마주하다 직면하다 phenomenon 현상 accommodate 동사 조정하다 혹은 조절하다 미스메치 잘못 불일치하다 라는 뜻이야 미스메치는 동사로 불일치한다 야 prediction의 뜻이 뭐야? predict가 예언하다 잘했어 예측하다 얘 명사입니다 prediction ti오인은 명사잖아 prediction 예측 예언 experimental al은 흉명사 엑스페리먼트가 실험이야 실험적인 잘했어 그렇게 연결하면 되는 거야 엘리미네이트가 뭐야 엘리미네이트 리무브랑 똑같아 제거하다 대신에 자주 나와요 마이너 형용사 사소한 별거 아닌 마이너리그 메이저리그 들어갔지 메이저는 중요한 큰 마이너 사소한 대신에 궁금한 저거 있어? 적어야돼 그 다음에 마이너 사소한 퍼즐은 뭐야 궁금하게 하다 라는 뜻이야 궁금하게 하다 근데 이게 동사로 쓰였으면 궁금하게 생각하게 하다 이런 뜻이고요 문제라는 뜻이 있어요 문제 퍼즐 그 다음에 저거나 컨절베이티브 보수적인 보수적인 컨절베이티브 보수적인 그 다음에 Earth Shattering 지구로 흔드는 거야 극도로 중요한 저거나 지구로 아 목에 있어 번지러워 지구로 흔들만큼 중요한 거 부서나 일어나 극도로 중요한 저거 놓으세요 Earth Shattering 내립니다 그 다음에 Discovery 아 나 진짜 부덕이란 야 걱정하지마 여기서 자면 돼 Discovery 뭐야 발견 저거 나 Discovery 명사입니다 발견 이란 뜻이야 발견 Extend 가 뜻이 뭐야 박환영 확장 그래 확장하다 넓히다 A가 들어가는 건 뭐였죠 Extend 야 이건 A가 들어가는 건 뭐야 A가 확장하다 E가 사용하다 쓰다 이거 이거 쓰다요 아니 이거 얘는 Extend 잖아 얘도 넓히다 Existing 형용사 기존의 존재하는 노벨티가 뭐야 명사입니다 신선함이야 신선함 그러니까 Fresh Fresh랑 약간 다른 게 새로움 신선함 새로움 이란 뜻이야 아 뭐겠네 Overworld 우선 무엇보다 Stress Stressness 스트레스인데요 얘가 동사로 쓰이면 강조하다 라는 뜻이야 이거는 다 해야겠지 온전 컨트롤 야 온전 컨트롤 같은 뜻이 뭐야 반면에 호손이 호빈이 하고 있어 그렇죠 accept가 뜻이 뭐야 수용하다 받아들인다 미안 야 questioning 질문을 하느냐 그럼 어 question 질문이 필요 없는 거야 의심하지 않는 저거 나 부사야 아니 고등학교 1학년 conduct가 뜻이 뭐야 아 conduct 우리 수하고 conduct가 뜻이 뭐야 정원아 수행하다 이행하다 실행하다 수행하다 많이 나오는데 수행하다 이행하다 실행하다 correspond가 뜻이 뭐야 아 이거 너네 상응하다야 상응하다 이 단어는요 아니 뭐 고등학교 1학년인데 단어 절대 없지 않아 correspond 상응하다 이거의 반대말 상충하다 갈등을 빚다 conflict야 저거 나 단어 중요합니다 correspond의 반대말 상응하다의 반대말 상충하다 상충하다라는 뜻이 갈등을 빚다라는 뜻이야 assume 동사적 가정하다 that's my fault this is my fault fault가 뜻이 뭐야 실수라는 뜻이야 그럼 fault 는 성명사입니다 실수가 있는 실수하는 뭐 이런 뜻이겠죠 그러면은 이게 좀 어려웠을 거야 그치 일단은 정답부터 깔게요 포비다 몇 번으로 했어 야 봐봐 잠깐만 낱말의 쓰임이 어떻게 보면 문제에서 어떤 문제보다 더 어려워 왜냐면 낱말의 쓰임은요 단어의 뜻을 모르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 풀 수가 없어 몇 번으로 했어요 5번 5번 어 그 왜 보지 정규현서는 안 풀었죠 그렇죠 너는 몇 번으로 했어 5번 진혁이는 4번 4번 수현이는 5번입니다 잘했어요 잘했어요 이거는 그냥 공제의 꿈과 알려 놓으시는 이게 쉬었네 쉬워 야 봐봐 집중 보세요 봐봐 평범한 과학은 아무리 뭐뭐 해도 아무리 뭐뭐 하더라도 라고 해석이 됩니다 봐봐 however successful a paradigm is 아무리 성공적인 패러다임일지라도 라는 뜻이야 여기서 however 독립 뭐야 복합관계 대상대 얘랑 바꿔칠 수 있는 거 no matter 뭐야 how죠 아무리 봐봐 성공적인 패러다임이라도 그지 이 will 그 패러다임 여기서 패러다임이 있지 그것은 will always 항상 encounter 뜻이 뭐야 마주하다 직면하다 직면합니다 certain problems 어떤 특정한 문제를 뒤에 거는 이거 중요하지 않으니까 패스시킬게요 어떤 문제 일단 빨라갈게요 accommodate가 뜻이 뭐야 네 accommodate 조정하다 조절하다 어떤 현상을 쉽게 조절하지 못하고 미스매치 브릿지 시킨대요 Theory가 뜻이 뭐지 호소나 오늘 단어 했는데 Theory 이론이지 이론의 예측과 The experimental facts 실험적인 요소 사이에 불일치 혹은 뭐야 그지 불일치하거나 아니면 무언가를 쉽게 조정하는 것이 힘든 현상 그러한 현상이 상범한 과학들이 항상 마주치는 특정한 문제라는 거야 이해 됐지 빨리 할게요 일반적인 과학자들의 의무는 뭐하는 것이다 제거하는 것입니다 없애는 것입니다 무엇을 이러한 사소한 문제들을 뭐하면서 만들어내면서 야 이거 분석문이잖아 만들어내면서 야 이게 해석이 어려웠을 거야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현영아 as 형용사 as possible 가능하나 뭐하면서 그지 가능한한 패러다이즈를 여기서 휴가 중요합니다 해석 휴가 원래 뜻이 뭐야 호비나 거의 야 그래 선생님이 얘기했잖아 영어에서 어퓨가 있고 휴가 있어 앞에 A라도 하나가 붙은 게 많은 거야 적은 거야 어퓨는 거의 없는이야 해석할 때 거의 없는으로 해야 돼 어퓨는 어퓨는 그래도 조금이나마 있는 조금 있는 그런데 어퓨랑 휴 뒤에는 반드시 무슨 명사 복수명사 나와야 된다고 술 취 문제 자주 나온다고 그래서 그럼 봐봐 과학자들의 일반적인 직업은 의문을 제거하는 것과 사소한 문제를 뭐하면서 어퓨 거의 변화를 가능한한 패러다이즘에 거의 변화를 만들지 않으면서 라는 뜻이야 이거 어퓨 해석 중요합니다 그지 봐봐 그래서 정상적인 일반 보통의 과학은 와 성격이 어떻대 컨저베이트브 굉장히 보수적인 활동이래 즉 새로운 거 뭔가를 발견한 게 아니라 원래 기존에 있던 패러다이즘에 변화를 거의 주지 않아야 된다는 소리야 그죠 It's a practitioner 실험을 하는 어떤 연구 대상자들겠죠 그것은 뭐야 그 이것도 결국 과학자들이야 과학자들은 Are not trying to make any earth sheltering 지구를 흔들믄까 즉 극도의 중요한 발견을 만들어내지 않기 위해 노력합니다 이해 됐어요 만들어내지 않는다 봐봐 지구를 흔들만한 엄청난 발견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지 않는다 라는 뜻이야 야 이것도 상관적 속사지 엄밀히 말하면 난 체크해놔 A 번 여기까지 B잖아 그럼 뭐야 A가 아니라 B다 그럼 일반적인 과학자들은 일반적인 과학자들은 지구를 흔들만큼 어떤 그지 그런 발견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rather 오히려 just to develop 발달시킵니다 and extend 확장시킵니다 The existing paradigms 야 이건 뭐 쉽네 어렵지 않네 뭐야 기존에 존재하는 패러다이즘을 발전시키고 뭐야 그냥 확장시키기 위해서 노력한다는 거야 새로운 것을 발견하는 게 아니라 이해 됐어? 현석이 이해 돼? 그저 내립니다 진정 이해 되니? 그지? 그럼 봐봐 어 이 다음에 이 아저씨의 말에 의하면 normal science 일반적인 과학은 does not aim의 뜻이 뭐야 aim의 목적으로 하다 잘했어 맞아 목표로 하다 얘가 동사로 쓰이면요 aim은 무엇무엇을 aim at이야 aim의 무엇무엇을 목표로 하다 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일반적인 과학자는 과학은 목표로 하지 않는데 노벨티즘 새로움이야 노벨티즘의 새로움이야 그지? 새로움 어떤 이론의 그지? 봐봐 봐봐 이론이나 어떤 팩트 사실의 새로움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는 거야 when successful finds one 아 논이네 무슨 말이야 그리고 등이 접속자잖아 그리고 뭐야 when successful finds 논 뭐야 아무것도 찾지 않았을 때가 성공적이라는 거야 이해 됐어? 그러니까 과학자들은요 새로운 것을 발견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게 아니야 기존에 있던 것을 확장시키기 위해 노력한다는 거지 그래서 아무것도 찾지 않았어 발견하지 않았을 때가 successful 성공적일 때라 이거야 그죠? above all 우선 무엇보다 이 아저씨는 여기서 얘가 동사로 쓰였잖아 스트레스가 동사로 쓰였으면 뭐야 강조하다 이 아저씨는 강조했어요 무엇을 노멀사이언티스트 정상적인 보통의 과학자들 아나 했던 말 또 했던 말 또 계속해 반복이야 그냥 지문만 길게 늘어놓은 거야 아저씨가 뭘 강조했어 일반적인 과학자들은 I'm not trying to test 저 패러다이즘 기존에 원래의 패러다이즘을 테스트 실험하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는데 on the contrary 반면에 오히려 they accept 과학자들은 받아들인대요 뭐 저 패러다이즘 이제 패러다이즘을 다 받아들인대요 야 이거 뭐야 질문 없이 의심 없이 받아들이는 거야 그리고 컨덕트 수행해요 실행해요 their research 그들의 실험을 조사를 이거 중요하죠 within the limit it's set 그것이 설계되어 있는 한계 안에서 라는 뜻이야 그것이 정해져 있는 그것이 정해놓은 limit가 한계잖아 한계 안에서 얘들아 limit랑 똑같은 단어 리 쓰 트 럭션 기억나 제한이야 이거 알아야 돼 그죠 if a normal scientist 만약에 한 평범한 정상적인 과학자가 gets an experimental result 어떤 실험의 결과를 얻게 된다면 관계의 대명사죠 이제 which 여기까지지 which corresponds with the 패러다이즘 패러다이즘이 상응하는 우리가 영어로 잘하려면 한글도 잘해야 되는데 상응하다는 따라 받아야 의견이 같다라는 뜻이야 상충하다는 갈등이 있다는 뜻이야 고소나 이해 됐어? 그러니까 근데 지금 위에서 계속 있잖아 과학자는 새로운 걸 발견하면 안 돼 원래 기존에 있던 거에 그거를 확장시켜야 된다는 거야 근데 어떠한 정상적인 평범한 과학자가 실험의 결과를 얻어냈어 근데 그 실험의 결과가 원래 가지고 있는 패러다이즘의 패러 패러 디즘의 뭐야? 상응하는 거야 그럼 앞에서 했던 것만 똑같잖아 상응하다가 아니라 뭐가 돼야 돼? 컨플릭치 입니다 상충하는 결과를 얻어낸다면 they will 과학자들은 보통 되게 assume 가정합니다 무엇을 that their experimental technique is full 자신의 실험적인 기술이 잘못됐다고 생각을 한다는 거야 그치? 그래서 정답은 5번입니다 이해됐어요? 어떤 내용이지? 조금만 참어 어 어 뭐 당연히 해야지요 단어 알겠어 에지가 뜻이 뭐야? 어? 뭐뭐로 인식하다 그치? 뭐뭐로 인식하다 뭐뭐로 인식하다 저거 뭐라고 소연아 재료 위해서 다시 한번 받으실래? 뭐뭐뭐를 인식하다 그 다음에 이 단어 서브디니트 뭐야? 회사에서의 부하야 네 따까리 고급진 어휘네요 그래 sympathy죠 뭐야? 동반자 동조자 truly 진심으로 부사죠 belong 어디어디에 속하다 동사야 incident 사건입니다 사고는 accident이야 그치? cover 얘가 여기서 명사로 쓰였는데 아이고 이렇게 하면 안되겠구나 명사로 쓰였는데 여기서 cover는 뜻이 뭐야? 위장이야 위장 약간 어떤 가면 견장 이런 뜻이야 잘 보이니 또 확대해 줄게 너무 글자가 작은 것 같아요 어 저게 잘 안볼 것 같아요 하면서 잘 보여? 네 그 다음에 커지는요 아늑한 이란 뜻이야 코지 편안한 아늑한 커리더 복도 슬라이티스트 약간의 아주 조금의 아주 조금은 야 호빈아 울티메이티가 뜻이 뭐야? 궁극적인 형용사죠 컨비니언스 편리함 명사야 저거나 챌린지 도전 난관 어려움 그 다음에 컨트러버시 논쟁 이 단어 모의고사에 자주 나와요 뭔가 있어 보이는데 뜻은 별거 없어요 컨트러버시는 논쟁이란 뜻이야 그 다음에 저거 써 우선이 우선이 네 그 다음에 비 이걸 투가 뭘까요? 무엇무엇을 몹시 바라다 형용사야 I am eager to have a girlfriend 그지? 여친이 생기길 바래 비 이걸 투 몹시 바라다 릴럭 턴트가 뜻이 뭐야? 꺼리는 뭐뭐 하기 싫어하네 꺼리는 형용사입니다 야 이건 뭐야 약속 어? 약속 이게 약속이야? 네 그런거는 아까 말했어요 세일의 뜻이 뭐야? 항해하다 도처럼 항해하다는 뜻이야 여기서 항해하다 배를 뭐 가지고 운전하다 뭐 이런 뜻이겠죠? 어벤더는요 버리다 약속을 저버리다 할 때 버리다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별로 그러면 좋은 뜻이 아닙니까? 빨랑할게요 어렵지 않아 31번은 쉽습니다 단어 다 체크했지 일단 여기는 단어 리더십이 뜻이 뭐야? 진효아 너한테 있는거 리더십 리더십이죠 로얄티가 뜻이 뭐야? 을초한테 충성심 그지? 로얄티 로얄티 R이면은 뭐야? 로얄티면은? 귀족이야 크리에이티비티 뭐야? 규빈아 크리에이티비티 창의성 인텔리전스가 뭐야? 호빈아 지능 그냥 인디펜던스 독립 독립이야 독립 독립성이야 여기 나온건 다 명사야 얘들아 효능사 아니야 근데 로티어는 서성거리다 포는 알랑거리다 거의 우리 잘 안쓴다는데 이런 단어 여기 뜻이 나왔죠 빨라할게요 일단 빈카에 들어갈 말 뭔지 몰라 어라운드 더 보스 보스는 어떤 윗사람이겠죠 상사 주변에 상사 주변에서 You will always find 당신은 현서야 괜찮아? 네 당신은 부사야 항상 발견할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 coming across as friends coming across as 인식 대단지 인식이 되어지는 여기서 현재 분사 coming을 쓴 이유가 누구야? 왜? 왜? coming이야 앞에 있는 선행사의 명사 사람을 꾸며주는 거야 얘들아 사람이 인식이 되어지는 지금 상황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잖아 지금 진행의 의미가 있어요 진행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현재 분사 쓴 거야 이해됐어? 봐봐 당신은 상사 주변에서 당신은 사람들을 발견할 수 있을 거래 어떤 사람들 coming across as 친구로 인식이 되는 혹은 good sovereignty nature 좋은 부화로 인식이 되는 or 아니면 심지어 위대한 동조자로서 인식이 되어지는 사람들을 만날 수 있을 것이다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뜻이야 이해됐지? 접속이 나왔습니다 중요하죠 하지만 성주 나츄리 빌런 무슨 말이야? 한영아 성주의 피플을 생략하게 됐죠? 진정한 참여 되어있지 않나요? 하지만 몇몇의 사람들은 주 나츄리 빌런 진짜 속해있지 않다 진짜 속해있지 않다 그지? one day 어느 날 unincident 하나의 사고가 그지? will blow 날려버릴 것이다 무엇을? 그들의 위장을 그들의 위장 가면이죠? 가면이라고 했을게 그들의 가면을 날려버릴 것입니다 그리고 then you will know 당신을 알게 될 것입니다 where are they where are they should we be where where 은 뭐야 의문사죠 의문사 너무 쉽다 주어 뭐야 큐비나 동사 간장 의문문 그리고 당신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들의 진심으로 진정으로 어디에 속해있는지를 그지? when it is all cozy and safe 모든 것이 편안하고 그지? 안락하고 안정할 때 혹이나 집중 they will be there 그들은 여기서 그들이 가르치는 게 지시관계의 파악 문제로 나올 수 있겠네요 여기서 그들은 누구야 여기 위에 있는 사람들이잖아 친구나 좋은 부하나 그지? 아니면 심지어 위대한 동조자 그지? 얘네가 결국 얘야 체크해놔 이렇게 그들은 거기에 있을 거라 즉 상황이 편안하고 안전할 때 그 사람들은 네 주변에 있을 거야 이런 뜻이야 로터링 분사구문이죠 아 이거는 분사구문에 나오네 뭐하면서 서성이면서 그지? 복도를 서성이면서 그죠? 복도에 기웃거리면서 서성이면서 네 주변에 있을 거예요 분사구문 체크해놔 뭐하면 복도에 그리고 뭐하 아청 떤다는 아 너무 오달 멋있다 알랑방개 낀다는 거야 at the at the 사이티스 opportunity 무슨 말이야 약간의 기회 그지? 아주 조금의 기회가 있을 때 살랑살랑 알랑방개 낀다는 거야 이해 됐어 오빈이 어떤 상황인지 그럼 보세요 하지만 접속성 하지만 as soon as difficulties arrive 여기서 arrive는 도착하다 아니라 맞닥뜨리라 이렇게 해석해도 돼 하지만 곧 어려움이 맞닥칠 때 어려움이 찾아올 때 이 나쁜 인간들은 they are the first 첫 번째 인간이 될 거래요 to be found missing 없어져버리는 사라지는 사라져서 첫 번째 봐봐 사라진 첫 번째 사람으로 발견이 될 거래 이해 됐어 어떤 내용인지 혹시 이해 돼 그리고 빈칸 추론이어서 and difficult times 어려운 시간이 뭐야 아주 true test 진정한 실험이래 되게 힘든 순간에 뭐 하는 데 있어서 진정한 시 테스트가 될 수 있다는 거야 정답 몇 번입니까 충성심 로열티잖아 그렇지 충성심 로열티야 빈칸 밑에 봐봐 이 사람의 한 봐봐 이 사람의 뭐 이 사람 나오는 건 중요한 거야 the 뭐야 ultimate가 뭐야 궁극적인 실험이야 그렇지 궁극적인 테스트 한 인간에 대해서 궁극적인 실험은 결국 is not where he stands into 뭐야 아유 뭐야 무슨 말입니까 넘어가기 싫은데 어이가 없네 한 인간의 궁극적인 실험은 뭐가 아니래 where he stands in moments of comfort and convenience 좋은 말입니까 좋은 말이야 뭐뭐가 아니래 그가 편안하고 편리한 상황에 있는 순간이 아니래 여기서 where은 뭡니까 관계부사입니다 저거 나와 왜 관계부사는 뒤에 주어 동사 스탠드 서있다 자동사야 완전절이 나온 거야 주어 완전절이 나왔기 때문에 여기서 오해어는 관계부사입니다 그러니까 한 인간에 대한 궁극적인 테스트는 그 사람이 편안하고 편리한 순간에 서있는 것이 아니라 있는 장소가 아니라 진흙이 집중하고 있지요 나대의 법이잖아 but where he stands at times of challenging and controversy 그가 뭐야 여기서 도전이라기보다는 난관이라고 해석하는 게 더 편리해 저거 좋아 어떤 난관과 어려운가 컨트러버시가 뜻이 뭐야 논쟁 논쟁의 시간에 서있을 때이다 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한 인간의 집중 어떤 인성을 평가할 때 진흙이 집중하고 있죠 그래서 so be careful 조심하래 누구 친구들을 조심하래 어떤 친구들 who are always eager to take from you 너한테서 항상 뭔가를 얻으려는 친구를 조심하래 but reluctant 하지만 그지 꺼리는 친구 꺼리끼는 친구 but to give back even in their little ways 뭔가를 되돌려주는 거에 있어서 꺼리는 친구를 조심하라 이거야 if they lack lack의 뜻이 뭐야 동사로 쓰면 부족하다 그지 그들이 만약에 if they lack the commitment to sell with you throw difficult to wear 뭐야 그들이 만약에 commit 같은 뜻이 뭐 commit 뭐라고 너랑 뭐야 뭘 통해서 어려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너와 함께 항해를 한다고 약속을 했을 때 뭐랄 뜻이야 약속에 대해서 어떤 부족함이 있을 때 근데 약속했을 때 이런 뜻이야 그들은 결국 뭐 한대요 then they are more likely 야 이게 더 중요하지 내가 항상 얘기하잖아 be more likely 투부정사가 뭐야 이거 수업 시 했어 be more likely 투부정사 뭐뭐할 가능성이 있다 그들은 뭐할 가능성이 있어 abandon your ship 네 배를 버리고 그지 네 배가 멈춰 섰을 때 네 배를 버릴 가능성이 more likely 훨씬 더 높다 이거야 그러한 유해 인간은 이해 됐어요 그럼 정답 뭐야 이 글은 충성심이지 오케이 수고하셨고요 다시 한 번 말해 아직 안 끝나